오늘은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바람이 많이 부네요 가죽나무를 얻어 가려고 왔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늘어서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손이 닿는 데는 그냥 따고 손이 안 닿는 높은 데는 가지를 잘라내게 됩니다 어차피 가지도 좀 쳤어야 돼요 저건 없어서 자 이제 볼까요 따 놓은 이걸 담아요 주워서 닮겠습니다 이걸 담아야 돼 아 아 아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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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잘 보자...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